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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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꺾여야 돼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얘도 고개가 이쪽으로 왔으면 더 이뻤을까 이렇게 반대로 딱 좋아 노란색 하면 생각보다 참 색깔이 좋아 이렇게 꽂아놓다가 시선 볼게요 키를 디자인으로 같이 해버렸네 제 일자 도라이버 도라이버 뭐예요? 도라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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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이거 쓰면 전쟁터 나가지구 이거는 쓰면 그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되야되요 이게 수준이 딱 룩쪽으로 이렇게 되야되요 이거 났다 이거 났다 괜찮은데? 좋은데? 이거 약간 폴로 약간 시임이잖아 폴로를 찍게 내가 목 힘 좀만 가늘면 이렇게 돼 이거 해서 내 기능도 좀 치고 기능도 좀 치고 이거 거꾸로 입어봐 그거 왜 거꾸로 입는거야? 다시 안보이게 다시 보여도 되잖아요 어차피 오늘 테스트 아니야? 은근히 너 거꾸로 입는게 돼 그리고 그렇게 입는 사람도 있어 일부러 나벨을 이렇게 뒤집을 가지고 이런 재봉선이 다 느껴지게 가보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 따라갈게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왜왜왜왜왜 나 오늘 처음 배운거였어 나 살다보면 이게 이거 제가 이거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하와이에서밖에 못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꺼 헬멧이랑 샘샘 하하하하 느낌쓰 야 계속 지치마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? 너 지금 이거? 내가 봤을 때 한쪽만... 제가 오늘 호텔방에서 밤새 귀엽게... 내 거 왔어. 내 거, 메스로 천왕산. 오케이. 이제. 이 가포들에 이 가포들에 이 가포들 중이다. 한 입에Ó이. 한 입에서 더 신뢰다. 한 입에서 더 신뢰다. 드론이 떠있으면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더 가볼게요. 드론 보고 거기 맞춰서 이동하다가 빠지겠다 싶으면 아예 속도를 이렇게 지나집니다. 부추지 마세요. 이런 거 뭐 있잖아요, 얘 괜찮아요. 잘 안 뿜어지네요. 그러니까 이런 데는 괜찮아. 차에 나무나 이런 데는 건데 건물만 아니면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. 옛날에 선호는 잠깐만. 제가 1분 안에 잘 수 있도록 이런 돌 에러인 데서 이렇게 뭐 혼자 약간 이렇게 쥐도 돌아보고 바꾸기가 들어가는 거 멋진 게 조금 비싸 한 대지만 살짝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벗었을 때 흐트러지게 약간 팩스쳐가 좀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이런 바지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 그냥 화보 같은 느낌이 날까? 밥 먹자 밥 먹어 식사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